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.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. 일부 지역은 5도를 밑도는 곳도 있습니다.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. 높은 산지에서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.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하루 사이에도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.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전국 하늘은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.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이번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더욱 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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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